간단하게 드는데 이런 감자를 자연스럽게 툭 한번 쳐 버터를 발라서 놔 그 다음에 이렇게 햄이나 베이컨 넣는데 이렇게 쓸어 그 다음에 이거를 꽂아줘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치즈 보이나요? 이렇게 뿌리시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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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를 입혀주면 오늘 수정할 수 있는 이럴때는 버터를 위에다 뿌리세요. 녹인 버터, 오케이? 이따 차이 맛을 좀 보는 것도 좋아요. 요거는 감자 스테이크. 요거는 항모양의 감자와 감자 녹기이고 요거는 이제 감자 튀김인데 게리니 포테이토하고 감자 크로케 그런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자 그라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자 나자냐 요거는 이제 도치 포테이토하고 이제 여러가지 감자 구이 입니다.